이 녀석 어떻게 일찍 나오셨나 야옹 아이고 추워라 누구니 산이냐 산이야 별이야 애옹 애옹 이리와 산아 빨리와 산아야 산이야 아우 아이고 화날도 오랜만에 밥먹네 근데 왜 누나들이 안오지 아이고 왜 안오지 멀리 나갔나 이 녀석들 응 응 더 먹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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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냐 추워요 우리 산이 이겨내자 아이고 다리 추워서 자 운동을 해야해 손수 운동을 해야해 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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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먹어 와서 먹어 잘 찾아먹어라 오니 어디가 까미야 까미 어디가니 아휴 추워 까미 집에 없어서 어떡하지 아휴 아휴 이리와 아휴 아휴